안녕하세요! 요미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처갓집 슈프림 안녕하세요, 요미입니다. 양념치킨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 밥을 준비했고요. 이거는 치킨 무입니다. 잘먹겠습니다. 치킨 무장 jeans 매콤달콤달콤 오징어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양념장 와우 바삭바삭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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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바삭바삭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너무 맛있어 치즈볼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 빠이빠이